안녕하세요 포스트팬! 저는 룸이의 K4TV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리액션을 하려고 왔는데요. 저희 포스트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 영상 리액션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리액션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양이입니다. 반규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네, 저는 오늘 치명적인 눈, 명품, 코, 섹시한 입술, 매력적인 반규 문을 찾지 않아왔는데요. 아름다운 눈, 코, 입을 지으신 여러분. 아, 오케이. 역시 가수들은 노래 정말 잘하네. 아, 오케이. 아, 네, 네. 아, 잠깐. ARE YOU FEELING? 네, 네. 아, 네. 아, 네. 너무, 너무, 너무 잘하시네. 아, 네. 아, 네. 진짜 갇힌 찍을 수 있는다? 아, 네. 아, 네. 아, 네. 이 영상을 처음 보거든요? 아, 네. 한국 노래 너무 잘 같이 찍었나보다 와우 노래를 진짜 잘하시네요 한국 노래 진짜 잘하시고 와우 눈 감고 들으면 필리핀 사람이라고 눈치 챌 수 없을 것만큼 와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나봐요 되게 자연스러우시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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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플리스틱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실감나네요 이 분은 가수고, 이 분은 1번이신겠죠? 진짜 잘하시네요 이게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이 와중에 노래가 너무 슬프네요 끝난건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소름끼치게 노래를 잘 부르시네요 이게 근데 이렇게 저희도 할 수 있겠죠? 포스밴드와 같이, K4와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났어요 이 영상을 보는 중에 그래서 혹시 포스밴드 관심 있으시면 다음에 커뮤니티를 통해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언제나 K-pop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Bye! 클릭 알람 클릭 알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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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Keep watching Oh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